우리 최고의 랩런트인 일본 랩런트들 그중의 리더들 2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고의 랩런트인 일본 랩런트인 일본 랩런트인 2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은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천천히 393을 누리는 기도를 호흡으로 하세요. 이것이 다 기억될 만큼 천천히 호흡하세요. 이것이 건강, 비결, 평안, 능력,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3은 성사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천히 호흡하세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계속해 보세요. 계속해 보세요. 치유 될 겁니다. 계속해 보세요. 능력 생일 겁니다. 계속해 보세요. 여유 생일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괴롭힌 게 없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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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반대로 힘이 생일 겁니다. 반대로 힘이 생일 겁니다. また反対に力が生まれていくはずです. 이 9은 ではこちらの9の部分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これは御座の祝福を指しています. 이 3은 3 시대 시기는 변화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この 3은 3つの時代を生かすための 変化を表しています. 아시겠죠. お分かりでしょうか? 덜 숨어서 이게 다 내게 임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하세요. 息を吸うとき 私に望まれるように ゆっくりと吸うのです. やっ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 10분 만 해도 몸에 평가 날 겁니다. 10분 만 해도 여러분의体에 それが現れるはずです. 첫 번째는 머리가 다른 사람 보다 수십遍에 일어납니다. またこれらをやると 脳の頭の回転も 人より数十倍 また生か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 そして 息を吐き出すためには 口から吐き出す あと 吸ったことよりも たくさん吐き出すために 口で 毒소는 많이 빠져야 되니까 毒소 というのが たくさん 吐き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 これを 하루 종일 한다 여러분의サミット これを 一日中やるとしたら 皆さんはサミットになります すごく重要です すごく重要です 私はこちらの祈りを 一日中やっています すごく良いです そして 祈りを 一日中 quais 一日中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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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祈るときに 二つ目のこと 皆さんの 運命が変わります そうかも 一日中に 運命が 変わるしかありません これは 専門 2번에 신분이 바뀐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요한 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의 신분이었는데 맞겠죠. 이 때부터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보고 권세 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 속에서 계속 됩니다. 이게 리더용 예수음이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남아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요. 이 가면 속지 말아요. 사람 때문에 속지 말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요. 이상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속지 말아요. 여러분은 갱신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갱신을 계속해서. 갱신을 계속해서. 갱신을 계속해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 우리 레무난트는 사람 때문에 속지 말아요. 그래서 레무난트는 절대 사람 때문에 속지 말아요. 지금 거의 기승 세대는 사람 때문에 속지 말아요. 레무난트까지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아요. 기승 세대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요. 레무난트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요. 현장에 속지 말아요. 또 착각합니다. 또 착각합니다. 또 착각합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힘들네. 힘들 것처럼 보여요. 힘들 것처럼 보여요. 나는 축구 감독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는 축구 감독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는 축구 감독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선수는 자꾸 압박하면 안 돼요. 선수는 자꾸 압박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상상으로 잘한다.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감독도 그리워야겠다. 내가 감독도 그리워야겠다. 저는 창구도 그리워야다. 나는 집중이 난다고 비교하니까 조심해. 나는 축구 감독을 췄게 하는嗅 얘기할 것 같다고 말이죠. 나는 축구 감독이 필요해요. 나는 자이니깐 이 친구들이 몸이 왜 이루없이 목을 하지?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축구 감독이 Silas定의 첫 연연 방향이 날 것 같다. 나는 축구 감독이 하신과를 가 aus dem붙는 것입니다. 나는 축구 감독이 mourn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축구 감독이 난 작업을 잃을며 미칠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깐을 깜짝이야.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닙니다. 절대 렘논드로 앞으로 속지 마세요. 현장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그 자가입니다. 현장 가서 우스케 보지 마세요. 다 사탄 장난치고 있어요. 세상 가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다 자가야. 여러분이 중요한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 나라. 어제 얘기했죠?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지 마세요. 안 속으면 가만히 있으면 응답아요. 나는 40년 동안 살려면 죽지 마세요. 仕事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간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일이 힘들다 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어나면 병도입니다 이 일은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경험을 시키는구나 이러면 어떤 것인지 괜찮아요 이 일은 너무 행복한 경험을 시키는구나 이러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괜찮아요 그런데 속아가서 다퍼버리면 어떡합니까? 리더가 갖출 서론 세 가지 ではリーダーが備えるべき序論3つをお話しいたしました。 この3つを味わうことを指して祈り24と言います。 ではこの大きな内容から2講義目のタイトルをゆっくり書きましたが、この大きな資格の中から皆さんのCVDIPを味わい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エリシャがそれを第2列を記入書9から11に求めました。 日本のレモナントはレベルを本当に上げて水準を高めるべきで世界を生かすために。 ではこちらで必ず知っていただきたいことがあります。 本当の契約、ビジョン、そして夢やイメージやその目標など誰が与えるものなんでしょうか。 日本のレモナントは非常に賢いのでよく聞いてください。 すべての宗教の主人は私です。私。 私が主人のように見えるが違います。騙されているのです。それがサタンなんです。 だから偶像崇拝を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拝んでいるように見えるが実はサタンを崇拝し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 なので日本のレモナントが起き上がり、日本の偶像崇拝をしている人たちを救い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とても発展した日本には偶像が多く、霊的問題がたくさんあります。 三団体は素晴らしい内容を持ってたくさんの書物を作り、全世界を制覇しています。 本を読むときにもリーダーは騙されてはいけません。 一番市販されている内容はどんな内容でしょうか。 あなたを見つけなさい。私を見つけなさい。 良い言葉です。 そのような言葉を嫌う人はいません。 私の中にあるヒーローを見つけなさいと言います。 私の中にある別世界を見つけなさいと言います。 とても偉大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か。 これが三団体のメッセージです。 このような出版物によって地球上は95%を占めています。 なのである意味本を読んではならないと言いたいところではあります。 今作っている映画やミュージカル、音楽などほとんどがそういうメッセージです。 マイケル・ジャクソンが歌の最高のヒット曲は何だと思いますか。 それは一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あなたは一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あなたは一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とても良いことです。 とても良い言葉でしょうか。 それで別のお話をしています。 愚かなボクシーの方々はそんな本を読んで、僕は説教の時に引用したりします。 皆さんの主人は神であります。 皆さんの主人はキリストであります。 主人を取り替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皆さんの主人は三味一体の神であります。 だと思います。 この三味一体の神によって生か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れがこれから残っていることです。 私はIQが低くなるのです。 心の中であなたはIQが低いのではないかと感じています。 例えばさぎ師によってよく詐欺に遭う人はそれくらいIQが低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たりします。 조금 IQ 좀 낮은 거거든 그렇죠 렘넨트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렘넨트는 벌써 여러분은 이걸 딱 갖고 있어요 미리 결론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도가 뭐냐 실제로 누리세요 혼자 있을 때 읽으세요 또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도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조금만 누려보세요 여러분은 서밍 정도가 아니고 이거 보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메시지는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메시지 하면서도 합니다 저는 메시지 하면서도 목사님이 미국에 3일 집회에 갔다 왔어요 아르 박스 선생님이 3일간 아메리칸에 집회에 갔다 왔어요 제가 미국에 3일 집회에 갔다 왔어요 완전히 목이 가버렸어요 선생님이 3일간 아메리칸에 갔다 왔어요 제가 3일간 아메리칸에 집회에 갔다 왔어요 통역하는 시간에 저는 편안하게 기도하는 데서 호흡을 들어서 앉아를 시킵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통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입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항상 누리라고 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고 또 계속하세요 헷만큼 이기게 되면 어느 날 이게 딱 24가 되죠 이렇게 되죠 24, 25,永遠につながっていきます 여기까지가 렘 만드 리더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드려야 되지만 믿음 들을 틀린 소리 듣지 마 교회에 가서 어른들 말 잘 드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틀린 소리 듣지 마 그것이 렘 만드 리더입니다 그것이 렘 만드 리더입니다 그렇죠 형님의 말 들으면 큰일 나 요셉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들으면 큰일 난다니깐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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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지 생도들이 육신적인 따라갔잖아요 그 말 따라가면 안 돼 엘사 모두가 출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출세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출세가 날 따라와야지 내가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출세가 날까 출세가 날까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이 출세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아니다 레μ 런넨도 그런 정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로 무리 오는 거에요 그럼 출세가 다른데요. 경제는 다른데요. 경제는 다른데요. 경제는 다른데요. 렘은 7명이예요. 출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 그 S도. 그래서 이 CVDIP를 딱 한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이 글보고 카브란트 라고 합니다. 이 글보고 미리보기 라고 합니다. 이 글보고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글보고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글보고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글보고 싶고요. 비존이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지금도 이거 놓치죠 이거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이거 몇십 년 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걸 보고 미리 각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미리 갖췄다니까요 이걸로 보호가 힘이 나요 이걸로 보호가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갖췄으니까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갖췄으니까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힘이 나요 그걸로 바퀴즈을 기회가 나요 그걸로 바퀴즈을 기회가 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로 바퀴즈을 기회가 나요 그걸로 바퀴즈을 기회가 나요 될 거니까 확실하니까 이게 절대になるもの 確実なものであります 이걸 보고 24mm 누림이라고 합니다 24시 아라가じめ味을 라고 표현을 하자 24시가 안 되는 것은 드림이 아닙니다 24시가 안 되는 것은 제夢의 드림이 아닙니다 어쩌다 생각났다 그건 드림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려테이 확실한 여정을 가잖아요 확실한 여정을 꼭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해요 절대 은약은 반드시 그리고絶対契약은 必ずこちら 길이 있습니다 절대 여정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으로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가는 거야 神が私に与えられた 神の形通り その神の形通りに 従っていくことであります 이미 이걸 보고 미디 정복이라고 すでに私たちは あらかじめ 制服 っていうふうに 言ってきました 이걸 뭐라고 합니까 これを何と言うんでしょうか 방향이라고 합니다 これを 方向 方向 だと言います 여정을 가는데 방향을 잘 못 감으면 안 되잖아요 予定を進むのに 方向性に間違いが 出たらいけません 드디어 여러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절대目標 전부 目標 に向かっていく のです これを 見た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これを指して 私たちは マスターピースの 작품 practice 作品 となります これを 見た まだまだ 終わりではなく あらかじめ 成就 の しく 超えられる ようになります 絶対目標 を見た すでに それは 成就された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これらを 作品 未来 または 永遠 というふうに 言いたいと思います 私たちは 成し遂げたいことは 神のことなので あったり なかったりするものではなく 永遠なものです これから 楽談することなく 楽な楽な状態で 祈りを始めることです サンキューサン 他ではなく サンみたいな神が 私の中に 祈りを始めることです 御座の 祝福は 私の中に 望まれますように 神の未来 神が 変化させる その内容 未来が 私の中に しかも ゆっくりゆっくり 考えながら 呼吸しながら 祈りを とりあえずは 楽 平安がもたらされます その平安の継続は 大きなパワーをもたらします 癒しとサミットは 自然になっていきます 特にまた仕事をするときに いろいろと大変ではありませんか 事件が生じるとまたまた大変だと言ってしまいます それを置いて祈ること 運命を ひっくり返す瞬間 私のこの苦しみは苦しみではなく今こそ運命を変えるときだ ご両親が亡くなりました 悲しいですがしかし私の運命が変わるんだっていう 身分を 取り替えること すでに与えられた権威ですがそれによって状態が変わるのです 人との出会いではより大きな祈りの祝福を 現場に行ったときにはより大きな祈りの祝福を お仕事をするときにはより大きな祝福を 生涯を左右するものになります もう一つお話しますが日本の皆さんはこれからやる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ので また本部の事務局や放送メディアすべての方々が祈りの中でやってください 必ずこれらの働きが起きます今言った内容本論の内容 ではどのような結論に至るのでしょうか 3つの結論が出てきます 私自身がCVDIPを成し遂げていく核心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ではこれだけではなく 今まではこの絶対的な内容が別々でした 絶対主権がないので絶対計画は何だろうというふうにバラバラでした でもこの答えを授けてもらったならばそう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最初に引っ越した時には地図を持って行きます その次を持って行きません ではこの後から すべてのオールがCVDIPに変わっていきます このようになります 例えばヨセフが奴隷になった時に絶対主権絶対計画絶対契約は予定そして目標に向か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ヨセフにとって瞬間瞬間の答えがいつの間にかすべてがCVDIPでありました そうだったのです このようになります これらがレムナンド執任を受ける契約であります これから皆さんは教会と宣教師を生かす左・右の両腕になってください 世を生かすレムナンドリーダーとして挑戦してください ただいつも皆さんにお話しするのは いつも物腰を低く謙遜でありつつ大胆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レムナンド7人がみんなそうでした 特にバビロンに行ったそのレムナンドを見た時にあの程度になる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 レムナンド7人をよくよく見てみてください すごく大きな成功を成し遂げましたが 全くそのようにうのぼれたりしませんでした 主が私と共におられたヨセフです レムナンドもみんなそうなっていけません 絶対にそうなってはいけません 여러분が知らせたしピ 地球上になる人間で モーセまんくんグラムアイバンサインは 없을 겁니다 またこの市場で本当にモーセのような大きな答えを受けた人もいないと思います モーセは年老いて死ぬ時まで非常に健康を保ちますと思った人です でもモーセがいつもしたことが一つあります それは何か いつも神の御言葉を聞いてそれを実践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実際にみんなそうだったんですが モーセの時代はもちろん御言葉があったが 記録されたものがなかったので 仰せられた御言葉を記録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その後ダビデからエリシャまたバビロンに捕虜されたそのレムナントの特徴は何か 一言で言えば生きてもOK死んでもOKというそんな人たちでした このようなレムナントは誰も誰もお手上げ状態です 問題が来てもいいえ構いません 私は死んでもいいですまた生きてもいいですということたち 特にダビデは主は私と共におられるので 私は何も乏しくありませんと言いました その後の後の状態で答えは後から来るのでレムナントは揺れないことです 私たちが燃える炉の中に入っても 獅子の洞窟の中に入っても 王の前に立っても死ぬなら死にますというふうに告白しました レムナントはぜひ覚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すべてですすべてがCVDIP このような結論に至ります これがリーダーです 今回短い時間でしたが日本レムナント大会を始め リーダー修練会のメッセージ 本当に握るべき内容が出てきました 必ず皆さんに答えがあると信じています お祈りします すべての問題の解決者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 神の無限なる愛と 精霊の交わりとが すべて日本レムナントの上に 今から常しえまで いつもともにありますように アーメン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ところ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